구독과 좋아요 알림 나쁜 애니한이 돌아왔다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다 너희는 나쁜 애니한이잖아 여기를 어떻게 온거야 이곳을 정복하러 왔다 마법의 힛! 개구리가 쪘구나! 나는 이제 개구리로 살 것이다! 절대 파워만 있다면 이곳을 정복할 수 있지 봐라! 이 마법의 사과! 절대 사과!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어 다녀왔습니다! 어? 왜 아무도 없지? 다 어디 간 거야? 오! 사과다! 오! 맛있겠다! 내가 사과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어? 왜?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데? 왜? 뭐야? 사과가 왜 레드 슈즈로 변한 거지? 우와.. 반짝거리는 게 엄청 예쁘다! 이 신발 한 번 신어봐야겠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내 머리가 왜 이렇게 기어졌지 마치 몸에서 파워도 느껴지는 것 같아 두 다리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져 시원해 내렛은 슈즈 절대 파워 어디 간 거야 내 절대 파워 어디 간 거야 너무 신나 내렛은 슈즈 방법이 있었지 마법의 핏만 있으면 레드 슈즈를 빼앗을 수 있을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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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구리 야 야 빽이야 빽이야 아 저리가 누구 왔잖아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 머릿결이 너어무 좋은데요 이런 머릿결은 짜잔 이 핏으로 예쁘게 seanș 관리해야 된답니다 단물 아 빗이요 아 어어 어 안그래도 머리빗을 빗이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아하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머리 빗! 한번 빗어볼까? 머리야! 내 머리!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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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짠! 개구리! 개구리만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번엔 톡핀을 준비했지! 이 핀이라면 레드시즈를 뺏을 수 있을 거야! 좋은데! 또 누구왔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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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요비를 준비했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그거 저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이거를 딱 꽂으면 이제 공주님처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또 너야? 이거 때문에 쓰러졌었나? 고마워! 뭐야! 개구리! 이번에도 실패하다니! 그렇다면! 바로요! 독사과가 있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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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거 내 신발이야! 아이고! 아이고! 내 신발! 저처럼 잘 어울리는 빨간 사과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왜! 너 자꾸! 레드슈즈도 먹힐려고 그러고 내 사고까지 뺏으려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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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 때문이었던 거야? 으악! 이번에도 개구리가 도와준 거였구나! 개구리야! 고마워! 그동안 미안했어! 으악! 이 총 개구리가 또! 개구리!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어! 으악! 개구리 장난감으로 역만 따라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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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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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차려! 으악! 개구리야! 너는 사실 징그러운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정한 친구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개구리야! 점수 차려! 내 친구 개구리를 장난감 개구리로 만들다니! 나 부대냐! 너 가만두지 않겠어! 레드슈드! 슈퍼 파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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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슈드! 슈퍼 파워! 길지를 다스리는 자! 번개를 다스리는 자! 바람을 다스리는 자! 고김나 대단을 살려간다! 절대 슈퍼 파워! 레드파워! 아이고! 에이구!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자! 하이구! 아휴! 아아! 아휴! 개구리야! 드디어 나쁜 애니아는 물리쳤어 이런 에드슈드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으악! 까악! 으악! 아휴! 아휴! 다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비록 마법의 힘은 사라졌지만 계모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을게! 미안해 어? 어? 왜 이러지? 뭐야? 뭐야? 그런거였어? 이게 뭐야?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